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찬양인데요 그러나 이 찬양의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바로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1분 37초짜리 아주 짧은 찬양인데요 이 짧은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게 강조되는 이 찬양인데요 제가 지난주 참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을 제가 반복해서 부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이 사도신경의 첫 관문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사도신경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신경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구해서 읽어본 한 열 몇 권 더 넘을 것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중에 서강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강영환 교수님 이 장로님이시도 한데요 이분이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 사도신경과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서 제가 굉장히 큰 컨셉을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뼈대를 저는 이 책에서 잡았습니다 그 사도신경 할 때 이 신경이 라틴으로는 순볼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순볼룸이라는 단어는 표지 또 비밀표지 또 암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패스워드 우리말로 하면 비밀번호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요즘 다 핸드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남편이라도 아내 핸드폰 못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어떤 상황인 걸 알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핸드폰을 들고 비밀번호를 내가 찾았는데요 한 시간 이상 뒤지다가 비밀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아직도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그 자녀들의 핸드폰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신경 갈 때 신경이 바로 그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라틴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기억나시죠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래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믿음의 문 교회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더라 아버지가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인데 왜 그러냐 아버지의 부재예요 권위가 죽어서 그렇거든요 구약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시대에 온갖 끔찍한 타락과 방종 그런 윤리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이게 막 총망나 되는데요 그 모든 원인을 성경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단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가 딱 신사사시대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면 죽어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바뀝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소음이 난무하는 아버지가 부재한 이 시대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로 주시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마태봉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자꾸 이룡을 양심도 주시고 죄도 사회해 주시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인식해 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다 너희 아빠가 되신다 아빠, 아람으로 아바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존칭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게 예호와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분을 드러내는 게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받 우리 모두는 다 사도신경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면 거기에 아빠가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 아까 그 찬양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어연한 척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왜 제가 되뇌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두려운 일도 찾아오고 불안한 일도 찾아오고 내 존재가 너무나 초라한 이런 자리에 빠진다 할 때에 그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아버지가 계신 그 공간대로 아버지가 계신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이라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는가 하면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안도감을 선물로 줘요 안도감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격하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있는데요 원래 들어와가지고 제 안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자꾸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뭐 일만성도 파송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냐 최근에도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풀어드리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막 통곡을 하시는데요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 교회 선회를 받았습니다 엉엉 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왜 떠나야 되는가 하면 저는 좌파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거 100% 오해인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유로 떠난다고 하니까 이미 떠난 사람이 그럼 뭐하는 그런 소리 하는지 조용히 떠나면 되지 이런 일들이 올 연초에 와가지고 자꾸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설교 시간에 좌파니 우파니 그런 이야기였는데 금기어 아닙니까 막 좀 막 그 신경이 예민하다 할 정도로 그걸 제가 지나친 할 정도로 강조하는데 아니 어떻게 좌파 교회라서 교회를 떠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번에 저는 정진영 목사 사건이 터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요 뭐 누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단인지 아니면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오래 물 밑에서 이런 걸 엄해하는 아주 왜곡하는 영상도 만들고 아주 왜곡하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가 이 찬수 목사가 좌파 목사다는 걸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진영 목사한테 참 고맙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런 이념을 표출하는 교회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좌파 교회 아닙니다 또 우파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 이런 세상의 이념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럼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좌파와 우파 죄리와 세인 세리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게 그게 교회라고 계속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쪽으로 그게 뭐 좌가 나쁘다 우가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그건 병든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내 17년 동안 그것을 내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삼고 왔는데 이걸 퍼뜨려 가지고 그렇게 순진한 성도님들이 통곡을 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저를 이념의 프레임으로 자꾸 집어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정진영 목사 사건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고 나니까 자꾸 분당 우리 교회를 친동성애 교회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소속된 이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은요 반동성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표방하는 교단이에요 저나 우리 교회가 친동성애를 표방하는 그 순간 이미 저희는 합동교단에서 쫓겨나고 저는 목사에서 면직이 됩니다 이 기초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그거는 죄다라고 설교했던 게 여덟 번이네요 여덟 번 근래에도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오해를 만드는데 여러분 누가 보고 5장 32절 말씀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동성애는 죄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동성애는 확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주님이 그 말씀은 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회개시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죄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면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과업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엄청난 숙제를 한국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좌파 목사 아닙니다 저 우파 목사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모든 인임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자각하는 순간 모든 혼미한 것들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정진현 목사 사건으로 촉발된 몇 주 동안 제가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이념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저를 아주 이념의 찌든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아기의 창 그리고 엄청난 악플들이 달리는 걸 보는데요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진짜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민할 때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으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두 주 동안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고 5분 안에 잠들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를 제가 확인하고 나니까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원수 아닙니다 사춘기 애도 있고 또 우리 어릴 때 그냥 형하고 아우하고 멱살 잡이하고 주먹질도 했잖아요 그게 형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미숙해서 철닥선이라 가지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냥 주먹질도 하고 하지만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공격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품어줘야 되고 그래서 오해해서 때리면 맞는 게 좋습니다 세게 때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을 차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1부 때 엄청 창피했습니다 1부 때 절제가 안 될 만큼 울었거든요 나중에 찬양 부르는데 막 꺽꺽 소리가 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일부 사람도 어떻게 보나 창피해가지고 그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막 그 이후로 저를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그 우운 의미는 딴 데 있습니다 너무나 정진영 목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점점 점점 이게 좀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초긴장 상태에 있다가 예배 인도하러 1부에 딱 나왔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울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 있는데 여기 형제와 자매가 전부가 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져버렸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벌벌 떨고 긴장하다가 집에 오면 자기 엄마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엿새 동안 악한 사담과 싸우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찢기고 떳기고 그랬던 사람이 아버지 집에 오면 이렇게 내 편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분녀를 막아야 돼요 이유야를 막느라고 어떤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은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다 우리 모두가 한 자매다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용납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 살펴볼 때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밑사오며 하면서 여러분은 문을 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게 그 비밀번호가 사도신경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지난주에 막 제 마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거를 수습 안 하면 한국 교회가 또 분열하고 다투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고뇌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 불쑥 떠오른 거예요 찬양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 그 당시 배경 추리국 길장 15절을 보십시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여기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이 마음 다 알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석 달 동안 그 아들 모세를 숨겨놓고 애가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도 죽음이에요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다음 추리국 기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니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제가 이 요괴베스를 생각하게 된 것은요 복음성과 찬양 중에 요괴베스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이걸 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앞에 찬양도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이렇게 툭 터져버렸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목이 요괴베스의 노래인 이 찬양 가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심정을 좀 느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어떻게 했을든 이 소중한 이 어린아이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보호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 거기에 넣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제가 이 대목이 너무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미의 심정이 느껴져서 울컥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도 그 어머니의 심정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그 아들 강물에 띄워보내기로 결정한 어머니 요괴배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그게 가사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상상해서 만든 가사겠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지난주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단임 목사인 내가 지키자고 해서 지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는 제가 지킨다고 마음먹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집착하며 붙잡고 있던 거 하나님 우리 정진양 목사 자꾸 지난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면직시켜야 된다는 말이 계속 고발이 들어오는데 아버지 이 종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짐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다 보내겠으니 하나님이 가슴 아픈 한국 교회를 꼭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애써서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괴배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거 없으시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 수고하며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 결국은 우리 입에서 추리국 기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게 인간 부모고 이게 인간 단임 목사고 이게 인간 지도자들이에요 빨리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무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분당우리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비결인 것 이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청, 경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아닙니다 달 아닙니다 물 뜨놓고 비는 어떤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제가 골뱃분도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내 삶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참 지난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연락을 해주고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또 어떤 분은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했다고 아침에 엄청난 양의 죽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직원들하고 다 나눠 먹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렇게 응원은 보내주시는데요 그 중에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요 손편지를 썼어요 여기 다 타이프 침대는데 손편지를 썼는데요 내용은 다 위로하는 내용이지만 맨 위에 예레미야 12장 5절을 거기다가 기록했더라고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넝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저는 이 후배 목사님이 보내준 이 편지에서 추상같은 하나님의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넝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텐데 이 까짓 일로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는 누가 보호하겠느냐 요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네가 선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아가 계셔도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죽어있는 성경 아닙니다 이 후배 목사님의 짧은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빨리 사도신경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세요 위로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무섭게 꾸질함을 하세요 이까진 일로 요하 하나님이 죽었냐 힘내 일어나 지난주 그 두 찬양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요교배에서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 후배 목사님의 이 짧은 편지 하나를 가지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힘내야 된다 힘내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격려를 할 때마다 덕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의 칭찬하는 말에도 좀 무뎌지고 막 그렇게 좋고 이런 게 옛날 같지가 않고 또 막 그냥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썬소리를 하는 것도 듣는 게 무뎌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무뎌질 때 그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그 설교 기억하시죠 마태복 23장 23절에서 주님이 주신 대안이 뭐였습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나오는 극률이라는 단어 설명 기억하시죠 이 극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시는 차원에서의 극률 그런다면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차원의 극률 그런데 이거는 이 본문에서는 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차원에서의 극률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극률을 많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극률을 많이 누리면 인간에 대한 극률이 우리 안에서 많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성경 9절 하나 또 찬양 하나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수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번 정진영 목사 이 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모두가 망하고 모두 지켜지고 모두 상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분당 우리 교회는 더욱 좌파 교회도 아니고 우파 교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걸 확신하고 다시 한 번 그 길로 가며 사분오열된 한국 교회를 싸매고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분당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Tene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